Romój G cord соб 됐지 어 ㅋㅋㅋㅋㅋ 어우 저희 누나가 원래는 정국이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또 통화를 했는데 지민이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구요 네 되게 뭐 지민이 정도면 뭐 되게 매력도 있고 그리고 착하고 정말 또 뭐 굉장히 애교도 많기 때문에 저희 유나를 행복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 짐인이를 좀 해줄 수 있고 싶어요 제가 사랑합니다 좀 더 드디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? 귀여워 아 짐인이세요 신랑이네요 짐인은 또 해야지